빨리 시작 오래 하면 난 바다에 갈 수 있어 깊은 잠에 드는 사람이 있다다 오르네 하면 난 몰라 나는 몰라 오늘의 그는 나면 알 수 있어 난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마음속을 합치면 난 혼자가 아니야 마음에 합치는 있어 그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좋게 만들어주셔 사람의 마음을 이길 수 있지 혼자 자 우리 마음을 이길 수 있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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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아는 아기가 생겼어 아기의 이름은 뭘까 하네